안녕하세요. 핫플릭 귀청소 가게입니다. 귀청소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좀 들리긴 하시는 거죠? 많이 막히신 분들은 소리도 잘 못 들이시더라고요. 혹시 가격 상담 받고 오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어요? 제가 가격표 좀 보여드릴게요. 귀지도 잘 보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좀 귀지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티끌 모아 태산 귀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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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서 아주 태산같이 모아지는 그런 귀지다. 그런 귀지인데 가격은 4200만원으로 저희 가게에서는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는 귀지가 작은 데에 비해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치킨 컵들 귀지라고 있어요. 굉장히 메마른, 수분이 없는 귀지인데 파스락파스락 거리는 그런 귀지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지인데 이거는 금방 제거가 되기 때문에 2만원이니까 이 귀지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줄줄이 비엔나 귀지예요. 이거는 뭔가 그냥 처음에 한 조각 꺼낸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끝까지 줄줄이 이렇게 쏙 나오는 그 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빨리 끝나긴 해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낮아요. 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인들한테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 한국인들한테도 꽤 많더라고요. 불어터진 씨를 얽히지. 이거는 굉장히 촉촉하고 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뒤끝이 좀 처리가 굉장히 힘든 그게 있는데 그래서 좀 음 가격이 높아요. 5억 7천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지 버섯 귀지예요. 그래서 어 버섯처럼 이렇게 귀벽에 이렇게 붙여서 어 생기는 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지 버섯 귀지는 이제 1억 5천만 2백원 이에요. 요게 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 이렇게 귀지를 제거하다가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저희 다 전문가들이니까 네. 또 그런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고객님 귀 한번 자세히 보고 바로 진행할게요. 네. 일단 떨리진 않으시죠? 고객님 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속삭일게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 안타깝게도 고객님 귀지가 지금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바로 영재버섯 귀지거든요. 이렇게 다 누워있는 것 같지만 영재버섯 귀지가 이런 거예요. 잘 모르셨죠?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보세요. 이런 게 영재버섯 귀지예요. 모르셨죠? 아이고 일단은 지금 귀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얼른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가볍게 가볍게 영재버섯 귀지가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좀 건조해서 잘 떨어지는 건 잘 되게 잘 떨어져요. 생각보다 잘 떨어져요. 생각보다 잘 떨어져서 엄마 끝나겠어요. 귀지가 엄청 건조해요. 아프시면 말씀주세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벽에 딱 붙어있는데, 이렇게 퀵퀵으로 건드리는 딸기처럼 라풀라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바로. 이렇게 퀵퀵 갖고 왔다. 이렇게 퀵퀵 갖고 왔다. 리제ρού잇 거룩 안아프시죠? 너희가 귀청소 진짜 안아프게 해드리기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붙어있는 귀지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붙어있는 귀지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붙어있는 귀지들이 엄청 많아요. 펄럭펄럭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네. 재밌죠? 좀 재밌더라고요. 얼른 끝내드릴게요. 이쪽이 떨어지면서 살같이 조금 각질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아플 수 있어요, 살짝. 딱 찢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다 했는데.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석omet 받zeigt. 됐어요. 이 정도면 하나 됐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고막이 상할 수 있으니깐 이 정도 하고 잠시만요. 마무리로 한 번 긁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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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대상 귀지들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깨끗해졌고 이제 소독 한 번 해드릴게요. 좀 차가워요. 좀 따가우시죠? 톡톡톡톡 집에서는 소독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행여나 염둥이 생기면 병원 가세요. 꼭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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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됐고요. 반대쪽 귀 이어서 해드릴게요. 반대쪽 갈게요. 포니터 보시면 등 귀 안의 상황이 보이실 텐데 한번 밝혀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도 만만치한 게 많아요. 해보시면 집어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씩 얼른 재벌 해볼게요. 고객님이 외모와는 다르게 토끼질을 많이 모아오셨네요. 깔끔한 인상이셔서 오늘 빨리 퇴근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 따끈하끈 우산이었네요. 빨리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거 보고 재미들려가지고 집에서 혼자 막 귀청소하면 안돼요 절대로. 이렇게 다쳐요. 제가 예전에 귀 안에 염둥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차라리 누가 그냥 귀를 총으로 쏴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니까 진짜 아파요. 그럼 혼자 귀 청소하지 마세요. 아고고 아고. 잔아이를. 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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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한번 하고 끝내드릴게요. 빨리 끝내줘죠? 자, 차가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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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 죄송해요. 해드릴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으시죠? 자, 한번 볼게요. 깨끗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귀지가 좀 많아서 오래 걸렸네요. 귀 깨끗이 소독 다 해놨으니까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 귀에 물 들어가는 일주일 정도? 귀에 물 들어가는 일 어깨만 조심해주세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5천만 200원이에요. 음, 네. 아이고. 어,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어, 진문서. 음, 진문서 저희 받아요. 괜찮아요. 어, 그래도 저희가 정이 있는데, 1년간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1년 안에 금액 마련해오시면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깃털을 제거해드리겠어요. 사실 오늘 있잖아요. 속상한 건가 잘 말해도 돼요. 속상한 건가 잘 말해졌더라구요. 그럼, 이제 뱁싱을 가겠습니다. 이제 뱁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의 얼굴이 얼굴을 이제 뱁싱을 좋아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마실을 파고디싱을 한 번으로